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가 주도했던 연판장 사태가 또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오늘 예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이름을 올린 사람들,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면면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고요. 다른 후보들은 김 여사가 보낸 문자를 전부 다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먼저 한동훈 후보가 어제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그때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까? 지금 와서요? 그러면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대통령실의 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얘기했던 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요? 6개월 내내 이런 문제제기가 전혀 없었는데 저 문자가 지금 튀어나와서 나온다는 얘기는 저 목적이 지금 저를 막으려는 거라는 거는 의견 문제가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연판장 한 장이 아니라 100장을 만들어도 미래로 나아가려는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행태가 이번 전당대회의 판을 바꿔보려는 특정 후보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4일 날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읽어보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논란이 보도가 된 이후에 어제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한동훈 후보의 사퇴 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밤에요.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원래는 한동훈 사퇴 요구를 하려는 기자회견을 몇 명들이 모여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관련된 보도가 되면서 취소를 했습니다. 자, 최선호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몇몇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자 이 사퇴가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아는 과정에서 이게 발단이 돼서 도대체 이게 어떤 시대인데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더더군다나 지난해 3월, 8월 전당대회 때 이미 나경훈 후보를 주저앉았던 이른바 연판장 사태가 연상이 되면서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내부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부 당협위원장들끼리 충돌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오늘 오후로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가 된 모양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혀 3주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비전과 혁신은 안 보이고 1월에 있었던 이 문자 논란이 지금 전당대회의 핵심처럼 좀 불거지는데 저는 이 논란을 사실은 아무도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원본의 문자를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이 원본의 문자가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국민의힘 그나마 전당대회가 길을 바로잡아가지 과거에만 매몰된다면 정치적인 선진화가 아니라 퇴행할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지금 이 사태가 원점으로 가려면 문자 원본이 공개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영원 위원,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154명이 들어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물론 한동훈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고 연판장의 이름을 올린 당협위원장들도 있습니다만 다른 그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분들은 제2의 연판장은 다 죽는 길이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제살까 까먹기 시 캠페인은 자제하자 등등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 20여 명 정도는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동의하는 분들도 있지만 20명이면 여기서 빼면 100명이 넘는 당협위원장들은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저런 행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앞서도 말씀 나왔지만 지난 3.8전당대회 때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뼈아픈 부분이 연판장 사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인데 나경원 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는 연판장이 초선 의원들을 위주로 돌았고 그것 때문에 나경원 후보는 끝내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재연이 됐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는가. 구태에 의한 줄세우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겁니다. 국민의힘의 당규에 보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취지가 결국에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줄세우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회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저런 연판장을 시도를 하고 특히나 어제 전화 돌 때 기자회견에 올 거냐 아니면 기자회견에는 오지 않고 이름만 올릴 거냐 아니면 참여를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태 선다형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이게 알려지면서 아마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은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서 구태 정식으로 볼 수 있는 연판장 정치가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욱 전 대변인,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박종진 인천서굴 당협위원장이 어제 몇 면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연판장 얘기가. 기자회견까지 동참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녁에 각각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협위원장들한테 밤에 급히 전화를 돌린 모양입니다. 박종진 위원장이 두 명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친한 인사로 불리는 김종혁 원해 당협위원장 협의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이 있었대. 원해 당협위원장들로부터 막 항의가 오는데 한동원 사태 기자회견 참석 관련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스냐 노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둘 중에 한 명이 보냈겠죠. 그런데 박종진 위원장은 지금 선관위, 국민의힘 선관위의 선관위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정말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의 환골 탈퇴를 위해서 세신하는 그런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막상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막장대회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선관위원인 뭡니까? 심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원이 나서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또 저기 김종혁 위원장님도 지금 원해 당협위원장인데 저분도 지금 당의 부총장을 맡고 있어요. 조직 부총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친한 게 인사로 분류가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보는 국민들은 헷갈릴 지경이거든요. 지금 심판, 그래서 오늘 결국은 박종진 위원장이 선관위원직을 자진사퇴하겠다, 하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건 너무 물이 많이 엎질러진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종진 위원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과정 전체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 두 사람의 대화, 두 사람의 대화를 공개된 것도 이상한데 지금 이 대화를 놓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은 더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정도까지 왔다. 박종진 위원장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주변 부탁받아서 참여 의사를 대신 물어봐줬을 뿐 오해를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직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아직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구태정치의 전형이고 당내 화합 저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박종진 선관위원회에 주의와 경고를 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종진 위원장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당시의 위원장과 굉장히 방역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화면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박종진입니다. 인천 서구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만듭시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한동훈 위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박종진입니다. 박종진! 박종진! 네, 성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치라는 게 저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3월달이니까 지금 불과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 박종진 위원장은 그러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를 김건희 의사가 보냈는데 거기에 답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답변 정도 해야 된다. 문자를 하나 보냈다, 다섯 개 보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걸 전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도의적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도의 답장을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었겠냐라는 주장들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글쎄요. 이 문제가 이렇게 격화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눈 문자도 저는 공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부인의 문자입니다. 영부인의 사적 문자가 어떻게 대중에게 이렇게 쉽게 공개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국가의 안보 아니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정말 중요한 문자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 두 분의 사적 대화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대화가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영부인의 문자가 공개된 것에 대한 유관 표명을 안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당연히 영부인의 문자가 공개된 것에 대해 유관 표명하고 당사자들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런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박종직 위원장은 저 아까 우리가 같이 선거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떠올랐어요. 원희룡 후보도 사실 선거 때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손 들고 선거운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음식도 먹여주고. 그리고 그 시기에 사실 총선 때 보면 선거 공보물을 보면 선거 공보물에 누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느냐 그것이 후보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느냐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한동훈 위원장과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동훈 위원장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있는 이런 정치 행태가 보수 정치가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오늘 후보는 바로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똑똑히 보시게 합시다 라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한동훈 측 인사들도 지난번 선거 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더니 진짜 그 입 다물라라는 아주 격한 반응도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에서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과격한 반언도 오늘 한동훈 측 인사로부터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앞으로 전당대회 다음 주 당장 이번 주네요. 토론회가 있을 텐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죠. so